안녕하세요 오늘은 펑키 셔플 32카운트 4월 beginner 레벨의 태그와 리스타트는 없어요 옵션과 베리에이션이 있는 작품이에요 스텝 할게요 섹션 1 오른발부터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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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 왼발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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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면서 오른발부터 워, 워, 트리플 스텝 왼발 워, 워, 트리플 스텝 12시 도착 이때 옵션이 있어요 턴하지 않으면 오른발 사이드락 리커버 트리플 스텝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사이드락 리커버 트리플 스텝 왼발, 오른발, 왼발 턴하면서 카운트 할게요 1, 2, 3, 4, 5, 6, 7, 8 섹션 3 오른발, 보드락 리커버 코스터 스텝 왼발, 보드락 리커버 코스터 스텝 백, 트게더, 포드 스텝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오른발, 보드 스텝 왼쪽 4분의 1 턴하면서 힐 바운스 3번 오른발, 힐 터치 투게더 왼발, 힐 터치 투게더 이때 베리에이션이 있어요 두 번 하시면 돼요 힐 터치 투게더 힐 터치 투게더 다시 힐 터치 투게더 카운트 1, 2, 3, 4, 5, 6, 7, 8 베리에이션은 5, 6, 7, 8, 8 풀 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투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옵션 나와서 카운트 할게요 1, 2, 3, 4, 5,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7, 8 1, 2, 3, 4, 5, 6, 7, 8 2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Thank you for watching. Thank you.